뭐예요? 돌려주세요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돌려줘야 돼. 같이. 단어가 돌려줘야 돼. 그래서 신년만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말하자면 단어 하나하나에. 응. 단어 하나하나에. 그 그 뭐지? 옹꽁는 거. 이게 들어가야 돼. 돌려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10년만 돌려주세요. 한 10년만 돌려주세요. 다시 시작. 10년만 돌려주세요. 한 10년만 돌려주세요. 잘한다. 못다한 얘기 못다한 사람. 다시 시작. 못다한 얘기 못다한 사람. 봐봐. 우리가 기교법을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제대로 하시잖아.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못다한 얘기 못다한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불러면 절대 안 되죠. 뭐가 있어요? 서스펜션이라는. 아니. 앤티시페이션이라는 기교가 있어요. 그죠? 기교. 앤티시페이션이라고. 뭐예요? 앞에 마디에. 마디 앞에서 땡겨줘. 앞에서 땡겨줘. 못다한 얘기. 이렇게. 못다한 얘기. 이게 아니고 앞으로 땡겨서 노래를 맛있게 해준 거야. 못다한 사람. 못다한 얘기. 못다한 사람. 부드럽게 갔죠. 그쵸? 다시 한 번. 못다한 얘기. 못다한 사람. 저만 저만. 지금 아까를 잘하다가 또 틀렸잖아. 못다한 사람. 다시. 못다한 사람. 붙여서. 못다한 얘기. 못다한 사람. 그게 잘 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몸까지 갔다 와. 갔다가. 돌려서. 못다한 얘기. 못다한 사람. 아직도 남아있어요. 다시.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A1이라고 해요. A1. 그 다음부터가 A2야. 왜? 왜? A1가. 원래는 ABC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노래의 단락들이. ABC 나눠지는데 이 노래는 지금 뭐예요? A1, A2가 됐어. 왜? 똑같아. 그지? 같애. 위에랑. 10년만. 이 부분이랑 여기에서 하나만 올라갔다 왔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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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올라간 거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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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날에는 당신을 몰랐었잖아. 다시 한 번. 내가 내가 지난 날에는 당신을 몰랐었잖아. 이제 와서 알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알 것 같아요. 다시. 알 것 같아요. 당신의 깊은 속마음. 당신의 깊은 속마음. 철이 없이 투정 부리고. 다시. 철이 없이. 자. 철이 없이. 철이 없이. 철이 없이. 철이 없이. 다시. 철이 없이. 투정 부리고. 화나서 소리 질러도. 다시. 철이 없어. 시작. 철이 없이. 투정 부리고. 알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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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았던 당신 참았던 당신 참았던 당신. 봐봐 여기. 철이 없어서 투정 부릴 때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도 알았다며 참았던 당신이 얼마나 이게 좋은 사람이야. 그쵸? 너무나 미안합니다. 다시. 너무나 미안합니다. 자. 너무나 미안합니다. 너무나 미안합니다. 자. 미 자가 16박자예요. 그쵸? 너무나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씩. 너무나 미안합니다. 당신은 안 그럴게요. 당신은 안 그럴게요. 신년만 돌려주세요. 신년만 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DC라고 돼 있죠. DC. 영어로 DC는 뭐예요? 앞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와라 이 얘기잖아요. 네. 디카포라고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왔어. 신년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비스1이라고 있죠. 비스1 어디로 가야 돼? 비스1로 가야죠. 저리 저리요 저리 없이 여기 1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내려와서 비스2로 가야 돼. 비스2는 신년만 돌려주세요를 한 번 더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네. 자. 한 번 들어가 볼게요.